조금만 하고 이거 하고 교차청약 의사실험 보고 가야 돼요 다음 주 오면 계약의 효력인데 다음 주는 계약의 효력이 세 개, 네 개를 봐요 문제가 네 문제를 보거든요 하나가 동시행 항변권, 위험부담, 3자를 위한 계약 해제까지 아주 큰 굵직굵직해요 지금 이게 정리할 거니까 빠지면 안 되는데 어쩔지 모르겠네 420페이지 보세요 교과서 오셨어요? 청약이라는 글자 보이죠? 읽어볼게요 의의 청약은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동그라미 칠래요 이게 키워드거든요 일방적, 확정적 동그라미, 확정적 의사표시로서 법률 사실 중요하지 않고 계약이 성립되기 위한 법률 요건은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끊어요 그 계약이 성립되는 구체적도 반복돼요 구체적 동그라미, 확정적 동그라미, 의사표시 이어야 함으로 끊어요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A집을 1억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시가 돼야 되죠 밀크커피 300원, 설탕커피 300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2항, 양가로 2번 청약의 성질과 요건하고 나오는데요 여기는 1번은 그렇게 볼 게 아니고요 올라가 볼게요 동그라미 2번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끊어요 그 상대방은 특정인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줄 바꿔서 불특정 보인가요? 오케이, 불특정 동그라미 다수에 대한 것도 유효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청약은 특정인, 불특정 상관없고 승낙은 누구한테만 특정인에게만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네요 자판기 설정 나와 있고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한다는 거 보여요? 그럼 여러분들 버스 정류장에 서 있으면 뭐야 그게? 청약의 유인 그 버스 기사를 속이는 거잖아 꾀어내는 거잖아 내가 타고 싶어요 그런 걸 표시하고 있는 거니까 밑에 3번에 청약의 유인과 구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약의 유인이 처음에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별로 안 나온다는 말이죠 청약의 유인이란 타인을 꾀어내어 꾀어내어 자기에게 청약을 하게 하려는 행위를 말하며 청약과는 구별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정 쓰고 싶다면 이렇게 써놔 볼까요? 청약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건 확정적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청약의 유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불확정적이잖아요 두 개 구별 보여요? 확정적, 불확정 불확정적이다 이렇게 구별만 해 주세요 그런데 그 아래쪽에 보면 마지막 줄에 정찰가가 붙어있는 거 보일 것 같은데 정찰가가 붙어있거나 자동판매기 보이죠? 얘는 뭐라는 거야? 청약 보인가요? 우리 시험에서는 정찰가가 붙어있는 것을 청약의 유인인지 청약인지 이걸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이건 청약입니다 백화점 아니면 편의점에 가면 정찰가가 붙어있잖아 마트 같은데 DC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청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례 분양광고 동그라미요 판례 분양광고만 그 위에다가 청약의 유인이라고 쓰세요 아파트 분양, 상가 분양은 전부 다 청약의 유인입니다 그런데 혹시 수업 끝나고 지하철 같은 거 타고 가거나 버스 같은 거 타고 가면 정류장에서 뭐라고 해야 속된 말로 찌라시라고 하면 안 되는데 광고지 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 광고지가 청약의 유인이에요 그럼 집에 가져가서 아파트 괜찮네 우리 집사람하고 분양 받아볼까? 그럽시다 하고 분양사무소에 가서 청약서를 제출하죠 그게 청약이거든요 청약서 제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분양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승낙이 들어와야 되니까 이건 청약이에요 그런데 그건 하나 해볼게요 혹시 기억나요? 아파트를 분양할 때 그런 거 써요 광고지 다 보완하셔야 됩니다 싱크대는 한샘 그런 거 있잖아요 특정 상품을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다음에 욕실 용품은 뭐가 좋은지 아세요? 하얀 곰 대림인가? 대림 맞아요? 하얀 곰 나오는 거 곰이 있어 곰 새끼 그 하얀 거 그런데 그거 보고 그걸로 해준다는 거야 분양을 받고 들어갔는데 한샘이 아니에요 한심이요 이게 아니면 욕실 용품은 하얀 백곰이 아니라 검정 백곰이요 그럼 돼 안 돼 안 돼 왜? 아파트 분양은 청약의 유인이지만 분양을 받으면 그 유인 광고지에 있던 내용은 계약 내용으로 편입시켜줘요 이건 그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사기도 될 수 있고 분양 계약을 뭐라고요?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광고지 같은 거 분양 받을 때 다 모아놔야 돼 나중에 태클을 걸 수 있으니까 밑에 양가로서 한 번 청약의 효력 1번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예요? 도달주의 기억 청약은 하나의 의사표심으로 원칙 동그라미 원칙 어디 동그라미 쳐야 돼요? 도달 동그라미 그럼 말 안 해도 치면 돼요 그 다음에 니은 번 청약자가 동그라미 청약자가 청약을 발신한 후 끊어요 그것이 상대방에 도달하기 전에 뭐요? 사망 동그라미 행위 능력 줄 바꿔서 동그라미 제한되더라도 끊어요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보여요? 유효부요? 유효입니다 그거예요 청약자가 돌아가시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해도 그 청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넘겨서 청약의 구속력 거기 27조 보인가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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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보니까 계약의 청약은 일을 뭐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그랬죠? 철회 동그라미 그래놓고 쭉 내려와요 조문 밑에 기역 기역 내려왔어요?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동그라미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럼 임으로 일을 철회하지 못한다 보여요? 철회하지 못한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니은 번 청약의 존속기간이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예요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승낙기간 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했다면 상당기간이라 그래요 상당기간 동안 철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A번에 보면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끊어요 그 기간 내에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건 도달하지 않느냐 하면 효력을 잃습니다 그럼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기간까지는 승낙기간이고 B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을 한 경우에는 끊어요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동그라미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할 때 효력을 잃습니다 그런데 얘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지문 자체가 그런데 상식이죠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기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기간 그런데 어떤 분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상당기간이 얼마나 돼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저도 잘 몰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집을 사려고 그래요 이렇게 집 사잖아요 10억짜리 그럼 여러분들 고민할 때 얼마나 고민해요 한 달? 그래 한 달 평균치가 한 달이야 그게 상당기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중고 자전거를 사라는 거야 그럼 얼마나 고민해요 중고 자전거 살까 말까 하루? 평균치면 그게 하루야 그게 상당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기간은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그냥 소송이 제기되면 판사가 알아서 해줘요 이 정도면 상당기간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기간 내 기간이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기간 내 그럼 돼요 그 정도면 자 밑에 디귿 구속력의 배제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대화자 사이의 청약과 철회권의 유보란 말 보여요? 유보 동그라미 되어 있는 청약은 끝어리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질문 청약은 철회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뭐가 돼 있다면? 유보가 되어 있다면 철회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이 정도가 청약이에요 그럼 다시 청약을 정리해 보면 여기 봐봐요 일방적, 구체적, 확정적이죠? 그다음에 특정인, 불특정인 다 되죠? 그다음에 도달하면 되죠? 그런데 철회하지 못해요 그러나 뭐가 돼 있으면 유보가 되어 있다면 철회할 수 있다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청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승낙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기간 내 승낙을 해야 되고 기간이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기간 내 하면 돼요 이제 승낙 옆에 423페이지 승낙의 의, 승낙이란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자에 대해서 하는 의사표시다라고 돼 있고 1번, 색깔이 다르죠? 왜 다를까요? 중요하니까 다르죠 거기 보니까 승낙은 청약과는 달리 반드시 특정인 동그라미 특정인에 돼야 되는 거 위에다가 불특정인 X 하나 써놓으세요 불특정인 X 얼마나 친절해요 거기까지 자, 그 문제가 거기서 바뀐다니까 첨장에 가면 자, 2번 변경을 가한 거 보인가요? 아까 1억에 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1억은 너무 비싸요 8천 그런 거죠 그러면 2번에 청약의 조건 동그라미 그다음에 변경 동그라미 칠래요? 변경을 붙인 승낙은 끊어요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끊어요 이러한 승낙은 기존의 청약의 거절과 함께 새로운 청약 동그라미 8천이라는 새로운 청약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승낙의 방법은 제한이 없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 분류식이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거 서면, 구두, 명시죠? 목시죠? 상관없거든요 3번 승낙의 자유라는 게 무슨 냄새가 나요? 청약을 받았는데 꼭 승낙을 해야 됩니까?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죠 자유라고 하니까 그럼 승낙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청약의 상대방은 청약을 받은 사실로부터 법률상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승낙 여부는 그의 자유이며 청약에 대해서 칠 건데 해답할 의무도 지지 않는다 그랬죠? 동그라미 해답할 의무가 없어요 그럼 해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렇죠? 넘겨서 넘기니까 연착된 승낙이라는 거 보여요? 거기 일본의 통상의 연착 보이죠? 우리가 보통 연착할 땐 통상이에요 통상의 연착이 뭐라고 했어요? 늦게 보내서 늦게 도달하는 거 그 정도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늦게 보내서 늦게 보낸 거예요 이렇게 조문 밑에 승낙 기간에 도달하지 못한 승낙은 끊어요 승낙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끊어요 다만 이러한 연착된 승낙은 뭘로 본다? 새로운 청약 동그라미 새로운 청약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 청약자가 누구예요? 갑이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될 수 있긴 해요 일단 새로운 청약 이번에 비통상적인 연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다가 사고의 연착이라고 쓰면 훨씬 편해요 그런데 첨장에 가면 사고의 연착이라는 말은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일찍 보냈어요 그 기간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사고가 터져서 늦게 도달한 거거든요 이걸 사고의 연착이다 이 정도만 정리해 주시고요 밑에 아직 있지 마세요 헷갈리고 어려우니까 이건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돌아갈 때 그때 이야기할 테니까 옆으로 가볼게요 양가로 3번 계약의 성립식이 보인가요? 대화자 동그라미 대화자가 나오면 뭐예요? 우리 대화하는 거죠 지금 이거 언제예요? 도달죄 그 다음에 밑에 격지자 보인가요? 밑에 531주 읽어볼게요 조문입니다 격지자 간의 제목 말고 내용 내용 격지자 간의 계약은 격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승낙의 통지 승자 동그라미 발송할 때 발자 동그라미 그럼 뭐가 돼요? 격승발 이걸 잊어먹지 말라고 격승발 격승발 이것만 나오니까 그 정도 정리하면 되고요 밑에 내용 안 읽어도 돼요 그럼 똑같은 문제니까 뒤로 넘겨보니까 문제점 나오죠? 문제점은 뭐 문제점이야 찾지 마요 알겠죠? 이 정도 지금 봐봐요 승낙 승낙은 뭐라고 했어요? 청약에 대한 확답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구속력 없어요 누구한테만 특정인 불특정 안 되죠? 도달이죠 그런데 뭐는요? 격승발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신주의 격지자 간의 청약은 도달주의 다르죠? 변경을 가하거나 조건을 붙였다면 새로운 청약이지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연착은 통상의 연착 늦게 보내서 늦게 도달한 거고 사고의 연착은 일찍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도달이 된 거예요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개가 핵심이에요 얼마만큼 빨리 머릿속에 넣느냐가 문제예요 이건 무조건 한 문제예요 이 근래 5년, 6년, 7년, 8년, 10년 동안 딱 한 번 빠졌어요 한 번 9년은 나와요 9년은 그럼 우리 시험에서 다시 나온다는 거잖아요 꼭 하나 이게 핵심이니까 이걸 기억을 해야 응용이 생겨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응용을 할 수는 없죠 창거리가 있어야 북을 끓이지 아무것도 없이 손 담갔다 꺼냈다가 이게 그러면 안 되지 짭짤하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 더 해야 돼 이제 봐봐 여기 하나 끝났죠? 그럼 얘와 플러스에서 교차청약과 같이 들어가요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워봅니다 교차청약은 뭐냐면 이게 교차로 크로스된다는 말이거든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이렇게 의리라는 사람한테 1억에 팔겠습니다라고 청약을 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의리라는 사람은 아직 갑으로부터 1억에 팔겠다는 청약이 도달되지 않았어요 도달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죠? 도달 안 됐잖아요 그때 의리라는 사람은 갑의 집이 마음에 들었나 봐 의도 갑이라는 사람에게 야 갑 나 그 집 마음에 드는데 내한테 1억에 팔래? 하고 청약을 보냅니다 그러면 갑의 1억짜리 청약하고 을의 1억짜리 청약은 내용이 일치가 되죠 그럼 당사자도 일치가 되죠 그럼 굳이 승낙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래서 이 교차청약이다라고 하는 건 교차됐다 크로스된 청약 이 교차청약은 청약이 몇 개? 두 개가 돼요 그럼 승낙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내용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럼 계약은 언제 성립될까요? 동시에 도달하면 좋은데 얘가 5월 1일 날 도달했고 의뢰 청약은 5월 3일 날 도달이 됐습니다 동시에 도달이 안 됐죠 그럼 언제 계약은 성립될까요? 나중 청약이 도달할 때 성립돼요 첨정에 가면 나중이 뭘로 바뀌어요? 먼저 청약이 도달할 때 X 나중 청약이 발신할 때 X 그래서 지문은 두 개밖에 없어요 교차청약의 뜻을 알면 지문은 이 두 개밖에 없다고 바뀌는 게 그래서 교차청약은 동일한 내용이에요 동일한 내용이 상호 교차돼서 청약이 된 거예요 조문 읽어볼게요 533조 조문 찾았나요? 427페이지에 있습니다 양가로 2번 교차청약 동그라미 쳐요 제목을 지저분하게 써도 괜찮아요 너무 깨끗하게 쓰려고 하지 말고 533조 조문입니다 교차청약 제목 당사자 간에 이 지문을 찾는 방법은 동일한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동일한 내용 교차청약이라는 말이 없어도 동일한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면 상호 교차 동그라미 동일한 내용 상호 교차 동그라미 그럼 무조건 교차청약이야 정답은 뭐라고요? 나중청약이 도달할 때 왜 그러냐면 양청약, 양청약이죠 양청약이 누구야? 가베청약, 의뢰청약 양청약이 도달할 때 도달 동그라미 도달할 때의 계약은 성립한다 보인가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동일한 내용이 상호 교차된다 같은 내용이 교차된 거죠 그런데 언제 성립돼요? 양청약이 도달할 때 그런데 양청약이 동시에 도달되지 않고 시간차가 나올 수 있잖아요 시간차가 가베청약은 5월 1일이고 의뢰청약은 5월 3일이에요 그럼 양청약이 도달해야 되니까 얘 청약이 도달이 돼야 되겠지 나중청약이 그래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야 그것만 나와요 그것만 그래서 거기를 발신할 때 먼저 이 글자 바뀌면 틀린 지문이에요 이렇게 이거 하나만 정립하면 되고요 밑에는 전혀 읽지 마세요 읽어도 괜찮은데 시간이 많으면 읽으시고요 그다음에 양가로 2번 의사실현 보인가요? 의사실현 동그라미 이 의사실현이 어떤 거냐면 혹시 여러분들 유료주차장 가보신 적이 있죠? 유료주차장 유료주차장 앞에 가면 정찰가 붙어 있는데 편말이라든지 데스크에 보면 30분에 얼마 써져 있지 않아요? 그게 청약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일요일 날이에요 차를 보고 시내를 나갔는데 한가하죠 차도 별로 없고 그런데 빈 공터가 있더라고 그리고 차를 파킹했어 파킹하고 나가서 2시간 놀다가 차를 빼려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유료주차장이라고 주차요금을 내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유료주차장이란 걸 몰랐어요 자 1번 계약 성립할까요? 성립되지 않을까요? 나는 이게 유료주차장이란 걸 몰랐다고 차를 파킹했다고 요금을 내라는 거야 1번 계약은 성립됐어요? 안 됐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인생에 뭐 별거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건데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용기는 평탄한 길을 걸을 때 용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극한 상황이 있을 때 발휘하는 게 용기예요 낭떠러지에서 뛸 건지 말 건지 이게 용기지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 선택의 문제는 용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린 방금 이야기한 건 평탄한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예요 그게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에요 그럼 물어볼까? 마트에 가면 애가 떡볶이를 주워 먹잖아요 시식코너에서 주워 먹었는데 목이 매요 그럼 그 음료 물 파는 코너 있잖아 뚜껑 따서 바로 매기잖아요 계약도 않고 바꾸도 안 치고 매기잖아 그 물값 내야 돼? 안 내야 돼? 그건 어떻게 안 돼? 그럼 같은 거예요 유리호 주차장에 차를 파킹하면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 나는 몰랐어요?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두 번째 질문 그럼 두 시간 놀다가 온 거잖아 지금 그래 계약이 성립됐다 이거야? 그래 나 주차장 줄게 그런데 지금 기본 요금을 내 지금부터 아니면 두 시간 전 요금도 내야 되는 거야 두 시간 전 계약 성립은 이게 알았을 때 계약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차를 파킹할 때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 사실이 있을 때 그 사실이 있을 때 조문 532조 청약자의 의사 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끊어요 계약은 승낙의 의사 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동그라미 사실이 있을 때 그 밑에다가 안 때 X예요 안 때 X 그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돼요 여러분들 서점에 가면 책이 진열되어 있지 않아요? 그 정찰가가 붙어 있죠 가격이 그런데 심심하다고 매직 볼펜 꺼내가지고 자기 이름을 다 써 백권을 백권을 나는 그 이름 쓰면 계약이 성립되는지 몰랐어요 그 계약 성립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야 언제 성립된 거야? 이름을 쓰는 순간에 계약이 성립되는 거지 이게 유료 주차장이라는 걸 알았다든지 그렇죠? 또 아니면 이름을 쓸 때 계약이 성립된다고 알았을 때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항상 이게 의사실현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보통 청약과 함께 성분된 물품을 뜯어 쓰는 것 청약과 함께 성분된 물품을 뜯어 쓰는 것을 우리가 이걸 승낙이라고 보거든요 계약은 성립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의사실현은 언제 성립돼요? 계약은요? 의사실현은? 이건 그 사실이 있을 때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인식할 때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지문은 이것밖에 안 나와요 의사실현은 그 다음에 교차청약은 언제 성립된다? 교차청약은? 나중청약이 도달할 때 이렇게 기억해도 돼요 양청약이 도달할 때 그러면 교차청약 뜻을 알면 요구하나 의사실현은 요구하나 청약과 승낙은 열 개 이것만 시험 문제가 하나 딱 돼요 여기 하나 65번 문제 이게 됐죠 이제? 지워도 되죠? 이제 집에 갑시다 가기 전에 기억력 테스트를 좀 해보자고 다음 주에 올 때 기억을 하는지 못하는지 이걸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혹시 원시적 불릉, 후발적 불릉 아시나요? 오케이 갑이라는 사람이 집에 있는데요 을하고 이렇게 1억에 계약을 맺을 거예요 언제 계약을 해요? 날짜는? 5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장금 7월 날짜는 언제예요? 6월 1일 날 계약을 하다 봅시다 그런데 이 목적물이 있잖아요 이 집 집입니다 집만 놓고 보는 거야 집만 놓고 보면 매매 계약에서 채무자가 누구예요? 채무자는? 집만 놓고 보면 갑이 되지 그 다음에 을은 뭐가 돼? 채권자 달라고 할 수 있죠 얘는 집을 이행해야 되지 집만 놓고 보면 얘는 채무자 얘는 채권자 그런데 목적물이 계약이 됐는데 이 목적물이 4월 30일 날 소실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계약을 한 거야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이걸 원시적 불릉이라고 하죠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자, 다시 계약을 할 때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금 칠하기 전 이 사이에서 이 집 자체가 소실돼 버렸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후발적 불릉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원시적 불릉 후발적 불릉을 고별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됐죠? 그러면 원시적 불릉인데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자, 와볼게요 여기다가 원시적 불릉 그런데 원시적 불릉인데요 이건 처음 또 불가능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원시적 불릉에 다시 두 개로 구별할 거거든요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전부가 불가능해 전부가 불릉인 경우 전부 불이 확 타버렸어 다 전부 불릉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일부가 불릉인 경우가 있어 일부 불릉 땅이 100평을 사고 팔았는데 80평밖에 안 돼요 귤 한 박스를 샀는데 한 박스 반절이 상했더라고 일부가 불가능하다고 알아듣나요? 오늘 집에 가다가 집에 가다가 집에 가다가 그 마트에 들려가지고 귤 한 박스 사갖고 갈 수 있잖아요 요즘은 딸기가 맛있어요 비싸서 그러지 딸기가 맛있어요 아무 때나 보고도 지금은 제품 상관없이 비싸니까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딸기 한 박스를 사갔는데 한쪽이 상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게 일부 불릉이야 전부가 상했어 그럼 뭐요? 전부 불릉이야 그럼 전부 불릉일 때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불릉 그러면 예를 말하거든요 그럼 매도자는 집을 팔아먹을 때 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팔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약을 해놓고 보니까 없더라 이거죠 그럼 갑이 을한테 야 을 미안해 나 집이 있는 줄 알았거든 근데 집이 별장이 불타가지고 너하고 매매한 거 있지? 없었던 걸로 하자 미안해 하고 가버리면 을은 그 집을 사겠다고 대출까지 받았고 중개 수수료까지 줬다고 제가 알아듣나요? 그럼 얘가 불치기 손해를 보잖아요 그럼 누구는요? 을은 갑을 어떻게 보면 족친다고 해야 될까? 야 너는 집을 팔면서 그걸 확인하지 않고 팔았어? 너 손해비상 물어줘 할 수가 있거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 그래요 말이 너무 길죠 계약을 체결하는 상자가 뭐냐면 윗상자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는 과정이에요 과정 제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누구에게? 매도인에게 실수가 있었다 이거야 실수가 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실수가 있으니까 책임을 지세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중에 매도인의 실수가 있으니까 매도인 네가 책임지세요 손해비상 물어주세요 이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에요 모르면 그냥 계약 체결상 끊고 과실 책임 이렇게 해도 돼요 자 두 번째 전부가 불능이 아니라 일부가 불능이면 얘는 담보 책임이라고 해요 나중에 가면 담보 책임이 나온다 자 원시적 불능은 유효했나요? 무효했나요? 무효했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하나 후발적 불능이에요 이거 다음 주 할 거거든요 다음 주 할 건데 지금 예고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번 11, 12월 우리 입문 과정에서는 계약법은 열 문제 중에서 다섯 문제만 딱 정리해놔도 안정권에 들어간다고 점점점 하나씩 리스크를 없애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내 걸로 마는 거지 내 편을 내 편이 만들어져야 돼요 막연히 끝났어요 그게 아니라 1월 달에 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합시다 그게 아니라고 하나라도 건져가야지 이게 자 오늘 마트에 갔는데 그냥 빈소로 나와 그럼 돼 안 돼 안 돼 하나라도 사갖고 나오라고 이게 그러면 후발적 불능은 뭐냐면 지금 집이 없어졌잖아요 여기 사이에서 그런데 집이 없어진 이유가 집이 소실된 이유가 채무자가 실수로 불을 내서 소멸돼 버린 거야 매매계약이 됐는데 매도자가 라면 끓여 먹다가 홀라당 태워버린 거야 그럼 매도자 갑이 뭐예요? 집을 이행해야 될 채무자 여긴 갑이죠 그럼 갑에게 뭐가 있어? 귀체 사이로 소실된 거야 그래서 매도인은 집 팔면 절대 라면 끓여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불 날 수가 있으니까 자 났어 그러면 이건 갑은 집을 이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뭐라고 불러? 채무를 불 이행을 했어요 이건 채무불행이라 그래 그럼 나중에 결론은 해제 효과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집이 소실된 원인이 갑이 실수로 불을 낸 게 아니라 을이 집 샀다고 구경하다가 담뱃불로 홀라당 태워버린 옆집에서 불이 옮겨와가지고 홀라당 타버려 천재 지변으로 집이 푹석 주저앉아버려 그럼 갑의 귀책 사유가 아니죠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거야 그럼 예를 우리는 위험부담이라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원시적 불능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채무불이행 위험부담 아니 후발적 불능에서 원시적 불능에서 나올 수 있는 게 계약체결상 담보체계 후발적 불능은 유효부여 이 소속이 중요해요 어디서 나오는지가 이걸 1년을 배워도 몰라 어디서 나온지를 만약에 문장이 만들어지면 상시로 풀 수 있는 걸 놓쳐버린다고 입학쓸아 이걸 안 되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안 되면 그 여고계담 모르는 거야 여고계담 그 학원 학교에서 여자가 성적비관인 친구 뭘 해가지고 귀신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그러면 오래돼서 그러나 이건 뭐예요 원무계담여 원무 계 담 이렇게라도 외우면 하나 비교가 되니까 하나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마 이걸 원 무 계 담 그러면 원시적 불능은 무효인데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과 담보 책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외우면 두 개가 비교가 되서 하나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원무계단 원무계단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한 장 넘겨볼게요 428페이지 428페이지 오면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나오나요? 그러면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원시적 불능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하고 나중에 얘하고 이거 이거하고 이거 있죠? 위험부담 이 두 개는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함께 그래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32회 때 이 문제가 안 나왔어요 이게 요 근래 5년 동안 한 번 유일하게 빠진 문제예요 얘 빠지고 뭐가 들어갔냐? 약관이 들어갔어요 약관이 그럼 이번 약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는 필이 들어가야 되죠 33회 때는요 그래서 다음 주 오면 계약체결상 위험부담 이거하고 동시행 항변권이 있죠? 그 다음에 3자를 위한 계약 연결이 될 거라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음 주부터는 빠지면 안 돼요 계속 이번 주부터 계속 이 계약법을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정리를 할 거니까 가시면 돼요 표시해 놓고 다음 주에 책 갖고 와야 돼요? 그렇게 합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